복사님 복사님 네, 살롬 살롬 곱수 목사입니다 이곳은 아틀란타에서 한 시간 정도 차를 몰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것은 헬렌이라는 타원입니다 독일인들이 미국 정착을 하고 독일식 집을 짓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런 동네가 관광지가 됐는데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독일인들이 이렇게 독일 문화로 독일어를 쓰면서 독일 교회를 만들고 독일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곳인데 이곳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타에 오면 한 번쯤 들리는 곳이 되었다고 하네요 미국 안에 유럽이죠 아기자기아기 이렇게 꾸며놨는데 지금 이제 추석 감사절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곳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등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선포를 할 때 영어로 할 것이냐 독일어로 할 것이냐 뭐 이런 투표가 있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영어로 독립선언서를 낭농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표 차이로 미국이 독일어를 쓸 뻔했다 그런 얘기에요 놀랍죠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에요 이게 그만큼 미국 개척 이런 독립 시즌에 독일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또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 독일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마을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의 또 관광도시가 돼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곳이 되었네요 오늘이 추석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석 감사절 7면조 먹는 날이잖아요 이번 주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회농 목사님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7면조 먹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 만찬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추석 감사절 만찬을 할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설교에 재료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막가스러운 재료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석 감사절 때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추석 감사절 6시 땡 하면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전 미국의 가게들이 퍼펙트한 세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걸 기다렸다가 이제 백화점으로 마트로 몰려 들어가잖아요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뒤에 블랙프라이데에요 그래서 그냥 모든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의 악세사리까지 막 파격적인 세일 막 60%, 70%까지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박목사도 신발 하나 샀습니다 네 네 네 이 신발을 29불 주고 샀어요 한국에서 15만원 정도 하는 신발을 35,000원? 뭐 이 정도 굉장히 득템한 셈입니다 근데 너무 가볍고 좋아가지고 참 미국에 와서 좀 좋은 시발 하나 구한 또 그런 그 사소한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특전사 기도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행복 또 작은 그런 어떤 그 감사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보냈죠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감사로 치워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추수감사절 시즌에 이렇게 내 가슴을 타고 들어오는 그 감사의 마음입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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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It's okay 네 네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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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지만 서로 서로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죠 덕전사 기도 용사 여러분 여러분 오늘 또 기도로 화이팅 합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코브 섬사 박연민이었습니다 자, 행복해요 땡스기빙 땡스기빙데이 내 송이 더 예뻐요 내 송이 더 예뻐요 내 송이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